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의 6 이 작은 사이즈의 콘솔을 활용해 보컬과 기타 사운드 녹음하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개의 마이크는 슈퍼아날로그 마이크 입력 채널로 연결하였고 버스 컴프레스를 사용할 수 있는 메인 출력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입력되도록 그리고 아티스트는 1번 스테로큐 버스를 통해 헤드폰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제 기타 연주부터 들어보겠습니다 48V 버튼을 눌러서 컨덴서 마이크에 팬텀 파워를 공급합니다 만약 불필요한 저음을 제거하고 싶다면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노브 스타일 컴프레서가 있고 투 밴드 EQ로 저음과 고음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보컬 사운드도 같은 요령으로 다룹니다 이제 G 시리즈 버스 컴프레스를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간단히 믹싱하며 녹음할 수 있고 채널 페닝을 좌우로 나누어 개별 채널을 녹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로직의 6는 SSL 대형 콘솔에서 볼 수 있던 소파 안날로그 마이크 프림프와 G 시리즈 컴프레서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유연한 라우팅을 할 수 있는 컴팩트 데스크탑 믹서입니다 서늘한 밤 공기를 타고 아득히 아득히 떠밀려오는 것은 내게 닿길 바라는 내 마음이야 웅 웅 с cabeza